아우 선물 말인데 얼음이 얼겠어요. 화사 꽃샘추위는 있습니다. 인생에도 늘 화사한 봄날이 웃고 같지만 꽃샘추위가 닥칩니다. 그래서 늘 체온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생각하는 게 10명이 있으면 각자 사는 인생이 틀려요.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의 뇌의 구조적 차이도 있습니다. 어떤 삶을 해석하고 이식하는 게 인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 양희은 씨의 명곡 화양문면 이게 원래 기타 버전이 좋은데 이건 너무 밴드 버전으로 해놔서 하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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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